키네마스트에서 모든 편집을 다 끝내는 후에 내보내기 다시 말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내보내기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뉴 아이콘이 조금 바뀌었더라구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다 편집했어요.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막도 넣고 PIP도 넣고 동영상의 움직임도 주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출력하느냐 내보내기 출력 다시 내보내기 입니다. 영어로는 export죠. 이게 최신 버전에서는 키네마스트에서는 출력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출력하는 것이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이렇게 이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출력이 이제는 이리로 와서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왔어요. 우측 상단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쪽에 와 있어요. 이 아이콘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해상도 있죠. 해상도는 해상도가 프레임레이트와 비트레이트 이것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해상도는 이렇게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 되요. 여기에서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은 FHD 1080p 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Full, Pure, High, Definition. 1080p는 P는 픽셀입니다. 그리고 1080p는 픽셀에서 가로, 세로에서 세로의 크기를 해상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1080p 로 설정하고 프레임레이트는 여기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30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동영상 자기 스마트폰의 사양이 좋으면은 프레임레이트가 1초에 프레임레이트를 60까지, 1초에 60프레임까지 돌릴 수 있는 굉장히 고화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양이 좀 낮으면은 60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60까지 할 필요 없고, 30을 하죠. 프레임레이트는 30을 합니다. 1초에 30개의 프레임이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5, 8이라고 써놨죠. 8, PAL. 이것은 북한이나 동유럽에서 하는 이 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죠. 그리고 그 다음에 24 시네마, 시니마 이것은 영화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키네마스터로 영화 촬영해서 경연대 컴피티션 하기도 하죠.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맞는 것은 프레임레이트를 30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1080p 1080p 하고, 프레임레이트는 3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여기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먼저 삭제해 버리고 다시요. 비트레이트는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죠.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겠죠. 좋겠지만은 이걸 그렇게 높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이 버리면, 파일이 크기가 커지겠죠.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겠죠. 너무 높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갖다 놓든지, 암기라면 기본에 8.8에서 9MB. 여기 보시면 여기 단위가 있어요. 비트레이트가 여기에서는 지금 MB per second죠. MB per second. 이 초당, 세컨드는 초죠. 초당 몇 MB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비트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 이 밑에 여기 출력해서 얼마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비트레이트를 올라갈수록 보세요. 아래쪽에 보세요. 비트레이트를 올라갈수록 예상되는 용량이 많아집니다. 이게 용량이 많아지면 다루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기 스마트폰의 용량이 얼마나 많아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확정을 다 하고 끝난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넘넘네요. 가운데 정도 갖다 놔 보겠어요. 그래도 여기 560MB 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설정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내보내기 터치합니다. 내보내기 터치하는 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취소가 있고, 내보내기 터치하는 게 자꾸 바뀌죠. 이렇게 동영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보내기 할 때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앱을 띄운다던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만들 때 가장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램이 최대로 동원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받는다던가 다른 것을 하면 이게 동영상이 불량품이 오류가 나버립니다.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대로 가만히 두고서 출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출력이 모두 끝나면 갤러리에도 저장이 되고 갤러리에 저장이 되고 또 내 파일에 가서도 엑스포트 키네마스터라는 볼드 속에 있는 엑스포트라는 볼드에 이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출력이 끝났어요. 내보내기가. 여기서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이고요. 이것은 공유입니다. 이것은 쓰레기통 다시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때네요. 이와 같이 프레이도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내보내기, 출력, 엑스포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